와 귀여워 아기다 나한테도 아기가 있잖아 우리 둘 다 아기가 있어 맞아 오늘의 천국 미션 아기 돌보기 아기 돌보기? 응 아기 돌보기 둘 중 아기를 더 잘 보는 친구가 승리하는 게임이야 와 재밌겠다 내가 더 잘 봐서 오비키를 이기겠어? 좋아 대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주의사항이요? 그게 뭔데요? 저기 지옥 보이지? 저기에 악마가 있어 어디 어디 일들 똑바로 못해?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정말 답답해 보인다 보여 지옥에 있는 악마가 이 아이의 존재를 알면 안 돼 그거야 충분히 모르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렇게나 멀리 있는데 악마는 귀가 아주 좋아 누구지?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듣잖아 귀신이야? 아하 우와 누구든 아기가 울어서 악마에게 걸리게 되면 미션 실패 잔인해 바로 실패라니 너무하네 끝까지 안 걸리고 성공하게 되면 엄청난 상금이 있다 엄청난 상금? 상금은 내 거야 아하 자 그럼 모두들 세 개의 미션을 통과해서 무사히 아기를 돌보도록 네 첫 번째 미션은 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이거야 뭐지 뭐지? 아기에게 우유 먹이기? 아하하하 그런 거라면 사실 있지 어? 어? 여기 뭐라고 더 써 있어 우유 안에 영양 성분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빨간색은 넣지 말 것 영양 성분이라 이게 영양제인가 봐 우유 슬라임에 핑크색 영양 성분을 넣고 노란색도 넣어주고 마지막 파란색 영양제도 넣어주기 좋아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이제 우유통에 넣어보면 오오오오오 아기 우유 제조 완료 아기야 우유 먹어보자 오 잘 먹네 잘 먹어 애기 우유 잘 먹는다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아하하하 하하하하 나도 만들어 보면 뭐야 그냥 넣으면 되지 빨강색 그 다음에 이것도 파란색 넣고 섞기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 하하하하 우유 통에 넣은 다음 하하하하 아기한테 먹이면 음 잘 먹잖아 맛있지? 하하하하 뭐야 왜이래 왜이래 내가 좋은 거 먹였는데 야 왜그래 설마 아기한테 빨간색 알약 준 거 아니야? 어? 어 알약 넣었지 그게 빨간색이었던가 아 빨간색 안돼 조용히 그만 울어 아 안돼 어디야? 안되겠다 아기 줘봐 아하 음 애기야 우유 먹자 이게 더 맛있지 아까껏 맛없지 아까껏 맛없지 휴 다행이다 악마가 눈치 못챘어 휴 10년 감수했네 근데 넌 어쩌다가 천국에 왔냐 박세인 어쩌다가 라니 너무 말이 심한데 뭘 수도 있지 너 항상 아니다 야 너 말 하려다가 안하는 거 아니야 빨리 말해 너 맨날 지옥가잖아 하하하하 휴휴휴휴 그건 예외적으로 천국에 오는 날이 종종 있어 뭐 잘한 일 있어? 지하철에서 할머니 자리를 양보해줬지 하하하하 뭘 웬일이냐 박세인이 착해졌네 내가 착해지다니 난 천하무적 박세인 청교에 있던 박세인 악마 박세인인다 어 그래 본인이 악마라고 인정한다 첫번째 미션 통과 이제 두번째 미션을 주지 우와 첫번째 미션 통과 신나 두번째 미션은 뭘까? 하하 모비를 만들어 아기를 웃게 알아? 모빌? 아 그 왜 애기 때 침대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 아 모빌 알지 알지 하하 그렇다면 멋진 모빌을 만들어 볼까요? 색종이로 간단하게 이런 별모양 모빌을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쉬우니까 같이 접어봐요 색종이로 모빌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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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반을 접어주고 이 색종이 한개에 별이 네개나 나온답니다 또 반을 접어줘요 짜라랑 별 치면 짜잔 이렇게 네개의 선이 생겼죠? 네개의 조각으로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네등분을 잘라줬으면 한 조각을 3등분으로 접어줄거에요 3등분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반을 접어줘요 반접기 그 다음에 위로 반접기 또 뒤집어서 반접기 반 접어준걸 펼치면 짜라랑 요런 모양이 됐죠? 이 네등분이 되어있는 쪽에서 한쪽을 3등분 해줄거에요 접어주고 다음에 뒤집어서 3등분을 접어주고 요렇게 3등분 접었죠? 계속 아코디언 접기를 해줍니다 짜잔 아코디언처럼 됐죠? 그런 다음 여기 끝에 두개와 이 끝 두개를 겹쳐줄거에요 그럼 완성이거든 이렇게 펼쳐주고 뒤집어서 샤라랑 겹쳐주면 응? 이게 별모양이 된다고? 물론이지 꾹꾹 눌러주면 짜잔 별모양 완성 짠 이렇게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별모양을 다 연결해줬더니 멋진 모빌이 됐어 짜잔 아기가 좋아해야겠지 키키키키키 오비키 한번 해봐야지 애기야 이거 봐봐 모빌 좋지 별모양에 별모양 어때? 마음에 들어? 예쁘지? 내가 적은거야 어? 아기가 좋아한다 키키키키 오비키 오비키 잘하잖아 나도 있지 모빌이다 저게 뭐야 모빌이다 아기야 좋지 너무 좋지 모빌 안돼 왜 울어 왜 안돼 울루루루루루 모빌 까꿍 야 아기가 울잖아 어떡할거야 이러다가 악마가 다 듣겠네 응?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야? 악마가 거의 눈치챘잖아 야 그럼 미션 실패야 애기 줘봐 줘봐 애기 이리 온 별모양 모빌 어때? 이게 더 좋지? 마음에 되지 애기야 별모양 모빌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뭐야 별이네 웃었다 성공 좋아 둘 다 미션 성공 와 미션 성공했다 다행이다 성공했잖아 이제 마지막 미션을 줄게 와 마지막 미션은 뭘까? 마지막 미션은 여기 미션 카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기 머리빈 예쁘게 해주기 이러다가 오비키가 이기겠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이겨야 돼 핀을 바꿔치기 해야겠다 예쁘게 핀을 해주면 뭐야 예쁜 핀이 하나도 없네 이건 똥이잖아 너 이대로라면 내가 이기겠군 아가야 내가 예쁜 핀을 해줘지 아 떼나무 예쁘지 왜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야 대체 누구야 자꾸 누가 여기 아기를 데려왔어 너네 박세인 말도 안 돼 내가 콜리다니 이뜨다 자 아기를 꾸며주면 예쁘게 핀을 꽂아서 꾸며주면 성공 저요 천사님 저 미션 성공이에요 빅키는 미션 성공 예 박세인은 걸려서 미션 실패 안 돼 승리해 승리한 오비키한테는 자 여기 천국 놀이공원 티켓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으렴 헐 헐 천국 놀이공원 티켓이라니 친구들이랑 가서 놀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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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잖아 나도 같이 가자 그럼 저는요 저는요 박세인 너는 이리로 와서 지옥 급식으로 가라 지옥 급식이라니 말도 안 돼 사라졌다 시끄러운데 너 잘 자네 우와 서라랑 텔라랑 재밌게 놀이공원 가야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아기 돌보기 대성공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넌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천국의 티라랑